여기 다 제가 알기로는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수업시간에 정당이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정당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체감을 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교과서적인 짠, 짜고 하는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여기 5명 중에서 우리 정당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입해서 당비도 되시고? 없잖아요. 그렇죠? 보면 약간 괴리가 있어요. 뭔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 생활은 아니에요. 여긴 5명밖에 안 되지만 정액과 수업에서 예를 들면 100명의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이. 그중에서 정당 당원 손들어 보세요 하면 정당 중요하다고 할 때는 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정당 당원 손들려고 하면 한 명, 두 명 손들고 또 사람들이 괴를 또 되게 이상하게 봐요. 뭐지? 정치하는 애가 여기 왜 와 있지? 그러니까 벌써 그 인식에 큰 괴리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정말 정당이 중요하냐고 물어오면 아마 그렇지 않다고 답할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런데 사실 대학생 나이 때 정당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면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될 시기에 너무 거창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또 보면 정치가 보면 우리가 보면 교과서적으로 예를 들면 아리스토테레스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맨날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치적 동물이어야 되는가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 선거를 뭐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하고 또 보궐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권자로서 정치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나운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정치 활동한다, 정당 활동한다 하면 벌써 저희가 조금쯤 그렇게 보거나 또 그래요. 이거 어떻게 이런 갭을, 이런 차이를, 괴리를 해결할 것인가. 학생들은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면 정외과 들어왔으면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들 아니에요? 대부분 다? 다 고등학교 때 장래의 희망 쓰면 초등학교 때는 다 대통령, 중학교 때는 국회의원. 고등학교 때 오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외교관 정도 왔다가 대학교 졸업할 때 되면 나중에 회사원 이렇게 가요. 우리 학생은 어땠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에는 정치에 관련된 꿈을 꾸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서 외교관 했다가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이렇게 다들 보면 가까이에 정당이 있고 정치 현상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약간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 다른 유형의 정치 참여는 또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다양한 시민단체에 관여한다든지. 그러니까 보면 선거나 정당 관련된 어떤 대의자랑 관련된 것들은 멈춰있는 듯하지만 다른 유형의 정당 활동 아니면 소셜미디어에서 보면 여러분들 맘카페, 그다음에 요리카페 아니면 자동차 카페 이런 데가 다 보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거기서 다 보면 정치 얘기들이 굉장히 오가고 있지 않나요? 보면 이쪽은 뭔가 되게 죽어있는 것 같지만 또 저쪽에서는 뭔가 정치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누구다 하면 이름 물어보면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 체면이 있으니까, 방송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 물어보면 100이면 100, 막 다 이렇게 눈을 회피해요. 모르니까. 그래도 국회의원은 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지역의 구의원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뽑았는데도 잘 몰라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정치에 무관심하다 그러면 아니면 국회가 신뢰가 떨어졌다 하면 여러분들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선 관심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치 뉴스 다 보잖아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아니면 페이스북 아니면 트위터 이런 거 다 보지 않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른 부분에서는 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당의 기성 정당들의 인기는 많이 떨어지고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요. 반면에 뭔가 대안적인 것들, 대안적인 정치 참여 채널들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으세요? 어때요? 맞습니다. 소셜미디어 이런 거 아나운서님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 가지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정당에 직접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집회에 참가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치 뉴스에 댓글을 단다든가 아니면 직접 달지는 않아도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이런 걸 함으로써 내가 정당인은 아니지만 내가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약간 유사 정당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면 예전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 전통적으로 정치 활동을 참여하던 어르신들의 방식은 보면 정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가입원을 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당비를 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정당 행사에 참여하고 오프라인이죠. 조. 그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는 정치인을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페이스북에 가서 좋아요 누르고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이런 식 아니겠어요? 뭔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정당에서 자세히 물어보면 현실적으로 잘 익숙하지 않지만 지금 팟캐스트, 유튜브, 소셜미디어 얘기하면 다 내가 하는 건데, 내 친구들 다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분명히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X세대에 조금 근접했어요. 좀 약간 거리가 있어서 외모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M세대, Z세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죠? 밀레니얼 세대, Z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삼촌이나 아니면 아버지 세대가 아마 X세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M세대, Z세대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을 정의내릴 때 뭔가 디지털에 더 익숙하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미팅 이런 데 더 활성화되어 있고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더 그런 게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수업도 다 보면 줌이나 언택트 이런 거 막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정당이나 정치 과정도 지금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결국은 시대 변화에 맞게 기성의 정치 과정, 정당 활동하고 당비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떨어지지만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관심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괴리 속에서 정당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정당의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점이 아닐까요? bird96 OTT Central j 점심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